한글자막 by 한효정 세 번째는 챗GTP 활용연구 티어팁인 구성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전직원 대상 교육 활용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외국인을 위한 환경정보의 외국어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5만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 중이며 그 외에도 일시 방문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목적의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챗GTP 요약과 번역기능을 활용한다면 외국인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영화나 중국어, 일본어, 피트남어, 태국어 등 상위 거주 국가를 우선순위에 두고 신전달사항을 요약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담당자가 CFS 증차에 관한 사항을 다양한 언어로 정보제공약을 작성하는 것을 시연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번역기를 이용할 경우 언어별 1대1로 문장 그대로의 번역만 가능하고 내용 요약과 목차별 정리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요약과 목차별 정리가 담당자의 작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챗GTP를 이용하면 한국어를 다양한 언어로 한꺼번에 번역이 가능하고 내용의 요약과 목차별 정리가 가능하여 한눈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글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부 입력하면 해당 내용을 목차별로 일목요연하게 요약 정리해주고 바로 다양한 언어로 글을 작성해주는 것이 가능하기에 시간 소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번역기와 다르게 챗GTP는 내용을 보기 좋게 목차별로 요약 정리할 수 있어 미국인에게 화성시의 다양한 정보를 목차별로 요약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성시는 챗GTP를 활용하여 방문 및 거주 외국인에게 화성시의 행정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는 연구용역보고서 활용복대화입니다. 챗GTP를 통해 연구용역보고서 요약 및 발췌의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최근 5년간 248개의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타부서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 요약권을 만들어 짧은 시간 내에 핵심 내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챗GTP를 통해서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추출하는 것을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보로의 안전속도를 시속 30km와 50km로 낮춘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용역보고서의 분량이 100페이지 이상으로 연구용역보고서의 요약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러한 강대한 분량의 연구용역보고서를 챗GTP를 통해 주요 내용을 추출하여 요약권 작성,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속도 정책의 개념과 정책의 추진 배경, 정책의 효과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와 연구 방법, 안전속도, 정책의 교통안전효과 등의 주요 내용들을 짧은 시간 안에 요약해 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것은 또 선별적으로도 우리가 발표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챗GPT 이전에는 강대한 분량으로 인해 타 기관의 양재대 연구용역보고서 활용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챗GPT를 활용하면 양재대 연구용역보고서의 핵심 내용 추출이 가능하게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챗GPT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장 직원 중심 TF팀 조직 및 운영입니다. 아이디어 도출이라든가 기본 자료 조사, 엑셀 업무, 요약 및 번역, 언론 보도 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챗GPT를 활용률을 높이고 분야별 행정 업무 실무자를 TF팀에 포함해서 챗GPT 행정 활용 메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에 대한 활용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조회 시간을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소규모 교육도 실시하여 TF팀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활용도를 높여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배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러한 혁신의 시작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챗GPT는 답변의 정확성이나 활용 분야의 제약이 있습니다만 인공기능은 놀라울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에 따라 행정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화성시는 행정에 최종화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천여종의 데이터셋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행정 사각지들을 주위는 따뜻한 행정을 지향함과 동시에 행정 절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이 AI 기술에 익숙해지고 이를 행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이 더욱 빠르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에 있어서 고맙습니다.